지금 구대 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부동산 정보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다 같은 시간 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영등포 7가 202번지 브라운스톤 아파트 A동인데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그쪽 주변 개발이 2030 서울시 계획에 들어있다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여의도 금융가가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쯤 그게 마무리되려는지. 네. 아버님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있는 곳 평수 한 번 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30평 프라운스톤 아파트. 30평대. 좋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영등포 7가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영등포 7가에 있는 브라운스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 거주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 지금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전세 주고 계시고? 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그거 분양받은 겁니다. 아. 최초에? 네. 분양받으셔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계속 전세 주고 계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이거 분양을 받으신 거네요? 아니. 분양. 그렇죠 뭐. 아. 그럼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네. 지금 현재 영등포 지역이나 여의도 지역이 좋아진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개발들 자체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가격이 상승할지 보유한다면 향후 전망 자체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 지금 우리 아버님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아버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영등포 지역은 정말 좋아지죠? 정말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들 자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영등포는. 어. 이게 완성이 되고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기까지는요 아직도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 자. 영등포에는 개발 계획이 정말 많아요. 네. 그중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뽑길 터널이라든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한산선이라든가 아니면 GTX라든가 뭐 아니면 중공업 지역 개발 역세권 개발 하나도 진행되는 건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그대로 잡혀있지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많은 이런 개발 계획들 자체가요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역은. 앞으로 서서히. 가격 더 올라가겠죠. 네. 가격은 더 올라가요. 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 아. 네. 네.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돼요. 네. 영등포 지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빛을 아직도 못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이 강남 압구정처럼 그렇게 현대아파트 그쪽처럼 쫙 강단으로 주택이 지어지게 되려든지. 너무 장밋빛을 너무 크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거는 너무 크게 보셨고요. 네. 아버님이 보시고 있는 이 라인 자체는요.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지는 않아요. 이 지역은. 중공업체 개발은 여기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거지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개발이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만큼 영등포 지역 여기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지역 자체도 조금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정비가 되는 거지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영등포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교통호재가 뚫리고 교통호재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여기 지역 지금 현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체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뿐이지 여기 지역 자체 영등포의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주변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밋빛은 가지고 있으셔도 좋은데 압구정이나 강남처럼 그런 너무 큰 장밋빛은 가지지 마시고요.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좋아지는 지역이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가격 상승 크게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표님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다 같은 전문가 구데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국민 또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궁금증 있으세요? 아 네. 저는 남현동 예성 그랑클리체 27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예예. 대표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있는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이거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예성 그랑펠리체라고 하셨죠? 네.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네.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좀 여쭤보려고 매수하신 건 아니죠? 네. 아직 하진 않았어요. 아 이거 매수하시려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갭 투자 목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갭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네. 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갭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수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대표님.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갭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매수하기에는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성 그랑치도 그렇지만 여기 사당량 일대 여기 일대 주변이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자체가 전세가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매매가 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은 갭 투자기는 정말 좋은 지역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성 그랑체가 다른 아파트 다른 나홀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새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라리 다른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예성 그랑체보다 더 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높게 형성돼 있고 나머지 나홀로 아파트들도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력 자체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살기 조건의 임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가격들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역으로도 수요는 몰린다는 얘기에요. 가격을 따라서요. 실제적으로 갭 투자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경쟁하는 매물들 자체가 가격이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것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차라리 보신다면은 주변 지역 주변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아파트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갭 투자 있어서 지금 현재 나홀로 아파트고 소형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단지를 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당역일 때는 업무 단지가 조성돼 있지는 않죠. 단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임대 가격, 임대 수요들 자체가 많을 뿐이에요. 차라리 갭 투자를 목적으로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가신다 그러면 업무 단지 쪽으로 지역을 선택을, 지역을 변경하십시오.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이라든가 마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들 굉장히 좋아요. 차라리 그런 지역들에 이렇게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여기는 단순히 그냥 교통이 좋은 거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로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갭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면 조금은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신성민 대표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좀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고민도 좀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전화입니다. 022638-3916번 선고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구비 또 해결해 드릴게요. 네 그 동탄 신도시 동탄역에 센트럴 상농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동탄 쪽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앞으로 이쪽 지역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좋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혹시 지금 이곳이 몇 평일까요? 지금 30평에 살고 있습니다. 30평 됐고요. 네. 좋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전망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장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동탄역 센트럴 상농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분양 받았습니다. 이거 분양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럼 이거 거주는요? 거주하고 계신 거세요? 네. 살고 있어요. 아.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분양 받으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네. 궁금하신 거는 동탄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걸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말씀을 해결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아직은 더 보유하셔야 됩니다. 동탄 지역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2동탄이지 않습니까? 동탄 지역은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그렇잖아요. 동탄은 입주 물량이 많다. 그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정말 낮게 형상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동탄은 좋아질 지역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이 걸릴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하는 매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매물들 자체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조정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입주하고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는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3, 4년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동탄은 어찌됐든 간에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했죠. 자, 어때요 동탄은? 지금 현재 SRT는 개통이 돼 있고 앞으로 GTX라든가 아니면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동탄 신도시 내에도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주변으로도 업무 단지 자체가 계속해서 조성이 돼요. 조성 예정이고. 그러면 이런 GTX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단지 자체,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업무 단지 자체가 조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입주 물량 자체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조금은 해소가 되는 시기도 3, 4년이에요. 그리고 동탄 지역의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교통 호재라든가 업무 단지가 들어서기까지는 아직도 3, 4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야 돼요.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동탄은 분명히 좋아져요. 그런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동탄이 막 가격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동탄은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마세요. 가격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등락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지역은 많이 좋아져요. 가격이 올라갈 지역은 또 올라가고요. 그런데 동탄은 신도시 치고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신도시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정책이나 입주 물량 이런 거에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그럼 해결해 드릴게요. 연결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목소리가 저랑 비슷하네요. 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여기 서울 가락도 이륙아파트 향후 전방에 궁금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일까요? 네. 거주 중이실까요, 그러면? 네. 몇 평이세요? 27평. 27평이요? 네. 네, 이곳에 대해서 전망하고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락동 미륭아파트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거주도 하고 계세요, 이거? 네. 거주하고 계시고? 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어, 14년에 했습니다. 2014년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아, 지금 매수하셔서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고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일단은 축하드려야겠네요. 2014년대에 매수하셨으면은 네. 거의 바닷건에서 매수하셨는데. 아하. 네. 자,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무조건 보유입니다, 이거는. 아, 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주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죠? 안전진단 통과됐죠? 네. 자,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에서는요.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는 아파트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아파트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버텨주고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안전진단 통과 못한 아파트들은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전진단 강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재건축 연업만 되면은 어떻게든 안전진단 통과돼서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수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하고 통과되지 않는 아파트하고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그리고 앞으로 속도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재건축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성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빠르게 새 아파트가 되고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조화분한테는 이익이에요.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 타이밍도 좋았고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도 통과된 아파트를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너무 타이밍도 좋으셨고 매수 타이밍도 좋으셨고요. 괜찮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동이라든가 이 주변 일대에 다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 단지죠. 네. 자,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하나의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네.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앞으로 전망 자체는 정말 좋아요. 이건 무조건 보유입니다.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축하드린 일이고요.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데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아, 그 주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그럼요. 아, 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한진아파트 59평이고요. 59평이요? 아, 59제곱미터. 아, 59제곱미터. 네. 한 20평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 정도. 예, 예. 그래서 산지가 좀 돼서 외도를 해야 되나,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주는 아니고 다른 데 살고 있고요. 아, 그럼 지금 세 놓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월세 놓고 계시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 여시나 같이 또 고민 상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진아파트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아, 14년 8월에 했어요. 2014년이요? 네. 매수 타이밍이, 시청자분도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아, 그래요? 네. 2014년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 매수하신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세요? 네, 처음에 거의 살다가. 아,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직장 다른 데 옮기면서 이제 이사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세 주고.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보유한다면 가격이 상승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왕신리 센트라스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59제곱미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해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좀 들고 있을까 싶어서. 센트라스에 거주를 하세요, 혹시? 아니요. 아, 두 개 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거주하고요. 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투자성 자체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자,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거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지금 2014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매수 타이밍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2014년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해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아파트, 한신한진아파트가 이런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올라간 거고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의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 경기 자체가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네. 여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실현시키시는 게 낫습니다. 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역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저 시장이 많아요. 대부분 실수요저 시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올라도 정말 작게 올라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 실현하십시오. 네. 다음에 센트라스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보유하셔야죠. 음... 자, 실제적으로 센트라스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거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실제적으로 도심권에는 업무 단지들은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업무 단지에 비해서 주거시설은 부족해요. 네. 그나마 최근에 주거시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이 왕십리 뉴타운이 최근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 자체는 굉장히 수요자들도 많아요. 도심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요가 많아요. 거기다 투자 수요 자체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만큼 수요 자체가 많아요. 실수요라든가 투자 수요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데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드리고 있어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 지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계속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목삼동 성원 2차 아파트 25평을 지금 매수를 해서 여기 신혼부를 살게 해주려고 지금. 아. 매수 전이시고요. 하향의 전망과 지금 궁금해가지고요. 아. 매수 전일까요? 아니면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 매수 아직 안 했고요. 안 했고요. 좋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좋습니다. 저희가 매수해도 괜찮은 곳인지. 같이 좀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빠르게. 네. 하고 싶은 마음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성원 2차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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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분 이렇게 매수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옆에서 지금 같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그래요. 이거 몇 평형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5평이요. 25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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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 매수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다른 아파트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두 군데 더 있거든요. 아. 두 군데 더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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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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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인강이라고 있어요. 강서구 등천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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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인강 아파트. 네. 네. 그 밑에 또 삼형 그레이스들인데 한 동짜리들이에요. 아. 나울러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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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나을지. 금액대를 조금 조금 금액대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네. 금액대가 조금 한 동짜리는 좀 더 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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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대는 인강하고 여기를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거주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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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음.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요. 네. 반대입니다. 저는. 음. 자. 목동 중에서도요. 그나마 지하철역 가깝고 조금은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은 모기동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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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목삼동, 목사동은 어때요? 음. 좀 멀죠. 네.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이렇게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긴 해요. 네. 네. 근데 개발이 되기에는 기본계획 자체도 안 잡혀 있는 지역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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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라든가 아니면 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음. 그러면은 전세를 살다가 매수하는 것도 안 되겠네. 음. 전세를 여기를 살다가 여기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요? 전세로 살다가.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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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거주할 집이라면 이거 전세로 거주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요. 네. 네. 여기보다는 차라리 목동 단지 쪽으로 들어가신 거다. 목동 단지로 못 들어가신다. 그러면 목동 단지 중에서도요. 신시가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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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신시가지 중에서도 목동 단지 주변에 보면은 이거랑 가격대 비슷한 아파트들 몇 개 있어요. 음. 아. 신시가지 아파트가. 신시가지 아파트 안에 말고 주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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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들 보면요. 지하철역 가까운 데도 많고 학군도 공유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요. 향후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많이 상승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서요. 네. 거주를 거주 겸 투자까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동 지역을 보신다면은 성원 2차보다는 저라면은 신시가지 쪽. 신시가지 쪽은 이 금액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시가지 주변에 보면은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냥 뭐 나홀로든 뭐 이런 거라도. 나홀로라도 나쁘진 않아요. 나홀로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르냐. 올라갑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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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격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아파트 위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을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시가지 주변에 그 아파트들은 학군 자체는 목동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신시가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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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도 괜찮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유해 시설 자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차라리 거주 겸 투자를 보신다면 그쪽이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네. 그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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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정할 때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저기 등천우성아파트 32평이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어. 저기 애들 걸로 사줬는데 작년 8월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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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이랑. 네. 언제 매도할 것이 좋은가. 그 기획을 세우고 싶어서요. 예. 얼마 전에 구입하셨네요. 좋습니다. 잘 구입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정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분용으로 이걸 사주셨나요? 매수해 주셨어요? 네. 네? 자녀분들. 네. 이름으로 거주하라고 아니면 투자로 매수하셨냐고요? 거주하고 뭐 투자도 아무도 포함됐겠죠. 거주가 목적이었어요. 지금 거주를 여기 사고 계시고 그러면? 아니요. 이제 결혼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게 하려고요. 결혼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에 거주하실 생각이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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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하신 거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한다면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지 이런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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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님이 궁금한 내용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가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 등천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마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마곡의 영향을 받기는 좀 멀어요. 어. 그런가요? 좀 많이 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네. 근데 마곡이 지금 완성이 된 업무 도시인가요? 아직 미완성이죠. 그렇죠. 어머님도 알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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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이 완성되려면은 2021년 정도는 넘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언제 이후로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최소한 2021년. 네. 마곡이 완전히 완성이 된 이유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 자체를 따진다면은. 네. 자. 여기 등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교통도 좋고. 네.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자들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만 투자 수요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거주하기가 좋고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꾸준하게 정말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요. 네. 근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아요. 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 갖다가요. 네. 제 역에는 한 5, 6년 살다가 팔라고 그러는데. 네. 혹시 장기적으로 거주했을 때 리모델링도 가능한가요? 그게?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어렵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용적률의 혜택을 받으려면요.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중공업지역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중공업지역에서는요.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을 지어진다면 용적률의 혜택을 400%까지는 400% 다 못 받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재야지 400%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의 혜택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해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길게 가져가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노릴 수 있냐. 제가 그때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4, 5년. 마곡이 완성된 이후 2021년 이후 4, 5년 정도만 딱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가격 올라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쯤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